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집콕 패션으로 불리는 원말웨어가 인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 근처 1마일 반경 안으로 가볍게 외출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편안하지만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말웨어는 기존의 잠옷과 달리 집에서도 입고 마트와 편의점 등에 갈 때 입어도 문제가 없는데요.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원말웨어 소비층이 확 늘고 있는데요.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입던 것이 최근에는 3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도 원말웨어 라인을 별도로 론칭하는 등 일시적 유행 아이템이 아닌 정용화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LF의 헤지스는 원말웨어 전용 라인 헤지스 애니웨어를 출시했고 닥스는 가을, 겨울 시즌 브랜드 내에 처음으로 라운제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해당 라인의 주력 제품은 브랜드 평균 판매를 웃도는 등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론칭한 온라인 전용 패션 브랜드 부플먼트는 원말웨어를 주력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가을 상품은 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고 6차까지 재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원말웨어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는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사먹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김장용 채소 가격이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5,870원입니다. 만 원을 웃돌던 한 달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50% 가까이 비싼 가격입니다. 무가격은 평년 대비 30.5% 오른 2,984원 국산 고춧가루는 23.4% 오른 3만 3,753원을 기록했고 양파와 파도 예년보다 34.1%, 32.8% 비쌉니다. 멸치액젓과 새우젓도 각각 13.6%, 16.2% 올라 생강을 제외하고는 김장재료 대부분이 평년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AT가 매년 13개 품목을 합해 김장재료 구입 비용을 추산하는데요. 올해 가격을 계산해보면 배추 20포기, 무 10개, 고춧가루, 굴, 굵은소금, 깐만을, 새우젓, 대파, 쪽파, 흑생강, 미나리, 갓, 멸치액젓을 합쳐 총 37만 1,616원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29.8% 높은 가격입니다. 반면 이마트몰에서 판매하는 풀무원 김치 10kg은 6만 9,900원, 신세계푸드의 올반 김치 10kg은 5만 5,900원입니다. GS쇼베 종가칩 전라도식 포개김치 11kg은 6만 5,900원, 옥션에서 판매하는 CJ제일재당 비비곡 포개김치 10kg은 6만 2,900원입니다. 어림잡아 추산해도 이미 완제품 김치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로윈은 미국의 축제로 코스튬을 하고 이웃집의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얻으러 다니는 트리구어 트리트 요리죠. 할로윈을 맞아 유통가가 파티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밖에서 즐기기보다는 집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홈파티 관련 물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티모는 다채로운 할로윈 아이템을 선보이는 할로윈 파티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할로윈 기분을 내려는 고객을 위해 코스튬, 홈파티 용품, 간식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CU는 할로윈 홈파티 푸드 시리즈를 내놨는데요. 제철 채소이자 할로윈의 상징물인 호박을 주재료로 사용한 몬스터 샌드, 고스트버거 등 밀박스 2종과 단호박 샌드 등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외벽에는 11월 1일까지 미디어 파사드로 마블 어벤져스 로고와 인기 캐릭터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 캐릭터 이미지를 매시 정각과 30분에 볼 수 있습니다.